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패턴은요. You'd better not. You'd better not. 되겠습니다. 이 뒤에 딱 동사를 붙이시면요. 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걸? 이라고 여러분 경고성 멘트를 날리는 표현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너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You'd better not go. You'd better not go. 너 그거 안 하는 게 좋을걸? 그쵸. Do 먼저 나와야겠죠? You'd better not do it. You'd better not do it.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너 걔만 안 믿는 게 좋을걸? 그쵸. 믿다의 동사 Believe 또는 Trust를 넣으셔서 You'd better not believe her. 남자라면 You'd better not believe him. 해주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저희 스튜디오에 저희 귀여운 친구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건오, 서윤이, 도연이, Say hi! Hi! 네, 자, 우리 그럼 같이 여러분 입으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 다신 안 그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You'd better not do it again. 그렇죠. 아까 전에 만든 그 문장에다가 agai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You'd better not 다음에 동사 먼저 붙인다는 거. 따라해 볼게요. You'd better not do it again. You'd better not do it again. 한 번 더. You'd better not do it again. You'd better not do it again. 그럼, 너 그런 말 다신 안 하는 게 좋을걸? 이라고 할 때는 You'd better not have. 아우, 좋죠. 근데 우리 이거는 여러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철동사 같은 경우는요. 바로 뒤에 그 일단은 간접 목적어 있죠. 누구에게라는 목적어 먼저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철은 혼자서 바로 붙일 수는 없고요. You'd better not tell me.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뒤에 미가 붙어야 됩니다. 우리 간단히 여러분 그런 말 이렇게 컨텐츠가 바로 왔을 때는 Say 동사 쓰는 거 아시죠? 다 같이 You'd better not say it again. You'd better not say it again. 한 번 더. You'd better not say it again. You'd better not say it again. 그렇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패턴 갈게요. 오, 세다. 나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not touch me. 아, 그치. 그쵸?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 야, 나한테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You'd better not touch me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표현입니다. 바로 mess with me가 나와 있는데요. 이 mess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여러분 그거 알죠? 왜 아침에 뭐 예를 들면은 막 데이트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막 옷을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막 다 벗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딱 그렇게 막 방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나서 나오면 어머니가 그러시죠. 딱 방문이 하면 이게 무슨 돼지우리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what a 죄송해요. what a mess를 붙여요. 이 mess가 바로 난장판이란 뜻이거든요. 따라해볼까요? what a mess 여기 왜 이렇게 난리야? 이런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동사로서 mess는 여러분 어지럽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특히나 mess with 다음에 썸바리를 쓰게 되면요. 뭔가 그 건드리다. 또 뭐 까불다. 그쵸? 막 이런 듯한 느낌을 여러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너 나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까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따라해볼게요. You'd better not mess with me. You'd better not mess with me. 한 번 더. You'd better not mess with me. You'd better not mess with me. 좋습니다. 또 이거 대신에 여러분 우리 뭔가 놀다라고 할 때 그 play 동사 아시죠? play 이 앞에다가 뭔가 노력하다에 try to를 한번 붙여보세요. 따라해볼까요? try to play with. try to play with. 그쵸? 직역하면 너 나가지고 장난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뜻으로 써. 얘도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볼게요. You'd better not You'd better not try to play try to play with me. 천천히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You'd better not try to play with me. You'd better not try to play with me. 한 번 더. 다 같이 해. You'd better not try to play with me. You'd better not try to play with m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그 놀리다 라는 덩어리이기도 한데 우리 바보를 뜻하는 말이 뭐죠? F로 시작하는 거? 플랭크 뭐라고? 이름이요? 이름이요? 풀 뭐라고? 운동자 운동 아 자 여러분 됐고요 자 풀이요. 풀 F-O-O-L 다 같이 풀 풀 그래서 형용서를 우리가 왜 foolish 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다 같이 foolish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나를 바보로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뜻으로 까불지마다. 약잡아보지 마.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쓰거든요. 다 같이 make a fool make a fool 바보로 만들다. 뒤에는 전치사 of 넣어서 확장합니다. make a fool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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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 아이도 나 우습게 보지 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따라해볼까요? you'd better not make a fool of me you'd better not make a fool of me 한 번 더 you'd better not make a fool of me you'd better not make a fool of me 그쵸.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짜 나 갖고 장난치지 마. 나한테 까불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건드리지 마. 우리 오늘 되게 많은 덩어리 배웠습니다. 덩어리만 잠깐 정리할까요? 너무 많았죠 여러분. 다 같이 mess with me mess with me mess with me 그 다음에 try to play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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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make a fool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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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까지였고요. 자 이번엔 다음 문장입니다. 걔가 말한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무 길다. 저 해석을 제가 과정이니까 저렇게 들은 거죠. 너무 긴데요? 이거 그냥 뭐냐면 take everything 야 그냥 걔가 말한 거 고지곳대로 듣지 마. 그렇게 가자요. 어때요? 너 걔가 그냥 고지곳대로 듣지 마.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바로 드릴게요. 이 take 이란 단어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take everything take everything 이 take 여러분 아시죠? 우리 give and take 이라고 하잖아요. take는 받아들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뒤에 보니까 he says seriously 라고 들어있죠? 사실 seriously를 여러분 빼더라도 문장은 돼요. 걔가 말하는 거 고지곳대로 듣지 마. 따라해볼까요? you'd better not take everything he says. you'd better not take everything he says. 그쵸. 한 번 더. 걔가 정신 줄이고 한 번 더요. you'd better not take everything he says. you'd better not take everything he says. 그쵸. 여기까지만 하셔도 여러분 문장 전체가 성립은 합니다. 그래서 걔가 말하는 거 고지곳대로 듣지 마라. 근데 여기에다가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할 때는 뒤에 부사 하나 붙이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발음 한 번 따라해볼게요. seriously seriously 그쵸. 요아이. 요아이는 사실 회화에서 요것만 따라해도 많이 써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뭘 한 번 해볼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야 진짜 너 이렇게 한다고? 진짜 진심? 장난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다 같이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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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가령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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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우리 촬영 전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커피를 쓰셨거든요. 근데 커피 쓰시면서 뭐 드실 거냐고 여쭤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지 아까 아이스 핫초코 아니야 차가운 핫초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저랑 지금 1년째 같이 거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차가운 핫초코 말이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 같이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이 seriously 장난쳐? 이런 느낌이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꾸 제가 탄 얘기 많이 하죠. 기분 좋나 봐. 자 여러분 그가 말하는 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따라해 주세요. you better not take everything he says seriously. you better not take everything he says seriously.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take 동사 말고 우리 삼키다의 동사가 뭐죠? 삼키다. 다 같이 swallow 다 같이 you better not swallow everything he says seriously. you better not swallow everything he says clear to me. 그쵸. 여러분 이거 있어요. 문장이 길어지면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퍼즈 없이 가면 못 알아들어. 그쵸. 퍼즈 주면서 다 같이 you better not swallow everything you better not swallow everything he says he says 어떻게 seriously seriously. 그쵸.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쉬어가도 돼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듣기 자연스러워요. 한 번 더요. you better not swallow everything he says seriously. you better not swallow everything he says seriously. 잘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럼 계속 다음 문장 볼게요. 조급하게 진행시키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맞아요. 야 너 너무 서두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you better not hurry 너무 좋죠. up까지 붙여볼까요? you better not hurry up you better not hurry up 그쵸. 또는 뭐 그냥 you better not hurry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문장은요. 이거 실제로 저 근데 한국에서도 많이들 막 이렇게 써요. 야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쪼지마 이거 쪼지마는 뭐 괜찮나? 쪼지마 너무 막 나 밀어붙이지 마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푸쉬가 밀다의 뜻이죠. 그래서 띵 쓰는 여러분 그냥 모든 명사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프로젝트를 너무 막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든지 뭔가 뭔가 계약 같은 거 그런 걸 너무 막 조급하게 밀어붙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you better not push things too fast. 시작 you better not push things too fast. 그치 한번 더 you better not push things too fast. you better not push things too fast. 그쵸. 푸쉬 말고 또 어떤 동사를 대체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누르다의 동사예요. 누르다는 뭐지? push 그 다음 pull은 당기나죠. 그거 말고 여러분 the button 하잖아요. 버튼 누르세요. 그쵸. push the button도 맞아요. 혹시 press 란 단어 아시죠? p-r-e-s 씁니다. 다 같이 press push 되실 때 고와히 써도 되거든요. 따라해 볼게요. you better not press things too fast. 하셔도 되고요. 또 너무 조급하게 이 fast 말고요. 너무 밀어붙이지 마라. hard 넣어 볼까요? 그 아이도 괜찮죠? 너무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 you better not press things too hard. you better not press things too hard. 한번 더요. you better not press things too hard. you better not press things too hard. 그렇죠. 너무 조급하게 또는 너무 막 밀어붙이지 마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어, 걔한테 너 반항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반항하다 대들다 이런 건 어떻게 만들까요? bother bother 너무 좋죠. 근데 bother 같은 경우는 사실 반항한다기보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방해하는 거. 그렇죠? 뭐 어쨌든 bother도 좋은 동사니까 한번 붙여볼게요. you better not bother him 너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을걸?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걸? 자, 제가 오늘 데려온 아이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go against 인데요. 이 against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항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전치자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에린이 오, 그런 거 이런 벽이나 이런 데 이렇게 기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이거 페인트 칠 새로 한 거니까 거기 기대지 마 이럴 때요. 따라해볼게요. don't lean don't lean L-E-A-N 바로 기대다 이동사죠? 거기다가 against the wall against the wall 그렇죠. 이렇게 해서 lean against 무언가에 기대다 이득이에요. 우리 왜 엘레베이터 타면 문에 기대지 마시오 써 있잖아요. 다 같이 don't lean don't lean against the door against the door 이런 식으로 이 against는 대항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전치자다 보니까 go against 느낌이 빡 오시죠. 여러분 그와 대항해서 이렇게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다 같이 you better not go against him you better not go against him 한 번 더 you better not go against him you better not go against him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하면 전체 다 뭐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we 그러면 you better not go with him you better not go with him 걔 쪽에 서지 마 또는 be 를 쓰셔도 돼요. you better not be with him you better not be with him 그렇죠. 걔랑 함께 의견을 모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걔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우리 어울리다의 동사는 뭐죠? 어우 조인도 너무 좋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 you better not join them you better not you better not join them 어우 권우 잘했어요. 또 있어요? gather gather도 좋죠. 근데 gather은 정확하게는 모으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you better not gather them 하게 되면 걔네들 모으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표현은요. 여러분 다 같이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 그쵸 또는 get along with 대신에 우리 함께 놀다에 hang out 또는 hang around 를 붙여주셔도 괜찮겠네요. you better not hang out with them 또는 you better not hang around with them 네 여기까지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조와 드레이슨의 대화문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상황입니다.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이 드레이슨과 에린이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은 드레이슨이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문장 중에 하나로 충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경고했죠? 고지곳대로 믿지마 그쵸 걔가 하는 말 고지곳대로 다 듣지 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에린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Oh my 음 투페이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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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페이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투페이스 맞아요 우리말도 그렇죠 걔 약간 두얼굴이다 약간 이중인격자다 자 우리 그럼 같이 여러분 스크리티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이죠 You better not take everything he said seriously 시작 You better not take everything he said seriously 그렇죠 그러자 에린이 이렇게 대답해요 You're right 다 같이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라고 이제 일단은 동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 문장 앞에다가 it seems like 붙여주면 이거 그냥 I think 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에 뭐 뭐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따라해볼까요? it seems like it seems like 그 다음에 he's too faced he's too faced 그렇죠 뭐 그냥 가지고 있다 have a too faced 이렇게 여러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too faced 해주시면 이거는 여러분 형용사로서 그 뭐냐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인 이란 뜻이에요 자 문장 연결해볼게요 It seems like he's too faced He seems like he's too faced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You'd better not take everything he says seriously You're right It seems like he's too faced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채드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채드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또 경고가 들어오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Oh boy 채드 became a team leader You'd better not go against him 보니까 채드랑 제이슨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드가 지금 뭐가 됐죠 리더 맞습니다 정확하게 팀 리더가 된 상황인데 전혀 좋아하는 목소리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에린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반항하지마 그쵸 너 이제 걔한테 너무 반항하지마 대들지마 이렇게 경고하는 상황이죠 자 같이 한 번 확인해 볼게요 Oh boy Oh boy 그쵸 Oh 이런 그냥 Oh no 같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뭐 흔히 Oh my god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다음에 채드 became a team leader 다 같이요 채드 became a team leader 그쵸 채드가 팀 리더가 됐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에린이요 You'd better not go against him You'd better not go against him 그쵸 너 이제 걔한테 거슬리는 행동 안 하는 게 좋겠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Oh boy 채드 became a team leader You'd better not go against him 네 여기까지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은요 너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경고하는 You'd better not 세 덩어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자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제가 다양한 조동사를 한 번 정리해 드리려고 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다 부정문으로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 쉬드 자체가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충고나 조언을 할 때 여러분 가볍게 많이 쓰죠 그래서 쉬른트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 가볍게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 안 그러는 게 좋을걸 이런 경고성 멘트 있죠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애야 가만히 있어야지 착하게 굴어야지 내 쉬든트를 쓰다가 너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엄마 지금 화날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약간 그쵸 오늘 배운 것처럼 had better not 요걸 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had가 아까 전에 여러분 축약하셨던 you'd better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 그쵸 의무적으로 그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박을 때는 그렇죠 여러분 must not 써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택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는 방향이 있고 안 가는 방향이 있는데 안 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와 있는 것처럼 would rather no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would는요 아까 전에 had better not 이랑 똑같이 d로 여러분 축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you라는 주어를 붙였을 때 안 하는 게 좋을 걸 경고는 you'd better not 그 다음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그쵸 you'd rather not 네 이거 발음 좀 주의하셔야겠죠 자 우리 그럼 같이 예문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겠소 라고 이야기할 때 다 같이요 you shouldn't drink too much you shouldn't drink too much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으로 나아가 볼게요 you'd better not 뒤에 여러분 저는 요것도 한번 붙여봤어요 or 이라는 게 또는 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면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고성 멘트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따라해볼게요 you'd better not or you'll be sorry you'd better not or you'll be sorry 음 자 지금 해석을 보니까 너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후회해 네 여기서의 sorry는 바로 그 약간 찜찜한 마음을 뜻하는 형용사거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you must not drink and drive 그쵸 여러분 음주운전은 법으로 걸려요 이럴 때는 must not 강하게 한 번 더 you must not drink and drive 뭐죠 네 자 계속해서 I'd rather not drink today I'd rather not drink today 그쵸 친구가 이제 한잔하자고 하는데 아 나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겠어 안 마시는 게 낫겠어 라고 이제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뉘앙스 잘 정리해 가시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everyone Bye Eri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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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